그래만 만들었고 네? 그런 게 하나 필요해? 그래미 어휴 뭐 하고 하면 형님 업어줍니까? 저까지 응? 업으세요 바닥까지 아냐 아냐 어? 할까? 세형이 어? 저기서 못 걸을 것 같아요 네? 진짜? 업어주면 안 돼요? 업어달라고? 응 다 왔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 네 옆에 오늘은 엑은 너야 업어줄게 어 업어 나오게 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? 나의 하나 둘 셋 어? 막 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닫혀있던 나의 어두운 맘 모두 내게 열게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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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독한 내게 의미를 줄 멋있다 세호 세호 진짜 너무 멋있다 어 형님 어떻게 편해? 생명의 은혜입니다 편해? 편합니다 형님 이참에 제가 쏠게 충분히 담았죠? 감독님 야 장난 아니야 죽을 것 같아 잠깐만 왜그래 침석해졌어 저 끝까지 가면 절벽이 나온대 뛰내릴까 얘 뛰내릴까 어디 저 끝까지 가면 절벽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절벽이 나와? 바다 소리 들린다 오 진짜? 하자 형님 진짜 절벽인가? 절벽 소리인데 이거? 거의 그런지 절벽 침물인데? 그런 것 같아요 저 끝에가 절벽인가 진짜? 절벽 같지 않아요? 이렇게 느낌이? 거의 그런 느낌인데? 이 예쁜 모래 언덕을 위에 올라서면 그때 바다가 보인다 아오 아라비아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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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비아회고요 왕던 건데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상 가지 못한 나는 왜 여기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어 그래? 나는 빠져나갈 명문이 없었어 밤에 밤에는 좀 선선하니까 와인 한 잔 먹어도 될 거 같아 별 범에서 낭만이 있다 이메일게 그래 서범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는 사람이 감수해야 돼 보통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내가 한번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진짜 고생도 많으셨습니다. 아직 목적지가 남긴 했지만. 진짜 고생했다. 진짜 꽤 먼 거리 왔네요. 진짜 우리. 먼 거리도 왔고 그다음에 너무 힘든 길을 와서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야. 훌륭하다. 이걸 다 해낸 거 보면. 절벽 아닌 것 같아요. 절벽이라? 절벽 아닌 것 같아요. 절벽 아니다. 나사가 있어. 절벽 아니야. 모래사장이냐고. 모래사장이다. 우와. 우와. 이게 아랍이야.